미국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코보 센터에서 열린 2009북미국제오토쇼에 전시된 시보레올란도 컨세카의 모습이다. 지난 파리 모터쇼에서 첫 선을 보였던 7인승의 오드홈 미니밴 올란도, 올랜도, 는 GM 대우가 개발을 주도한 레저의 후속 모델이다. 시보레 크루즈와 같은 델타의 플랫폼이지만 휠 베이스가 2760mm로 75mm 길어져 2열 레그룸 950mm, 3열 753mm 등 공간 활용성이 높다. 또, 팬더 등에서 부각되는 입체적 디자인이 조화를 이뤄 미니밴, AUB, 웨건 등의 장점을 잘 조합한 크로스오버 차량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. 영 디젤 터보 엔진을 탑재해 150마력의 출력과 32 6kg MA 토크를 내며 양산 모델은 가솔린, 디젤, LPG, 하이브리드 등 다양한 라인업으로 생산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. 2011년 미국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판매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. 그리고 국내 판매 시장에 출시될 예정이며 국내 판매 시장의л